어제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를 1.86% 인한 중국인민은행이 오늘도 1.62% 추가 절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달러원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우리 주식시장도 크게 밀려났습니다. 최종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단 6.3306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전일 대비 1.62%나 위안화 가치를 낮춘 겁니다. 인민은행은 어제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하루 변동폭으로는 사상 최대인 1.86%나 평가 절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관리 변동 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 환율의 2% 이내로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틀 새 위안화 가치는 3.51%나 떨어졌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는 우리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당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1원 70전 오른 1,190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위안화 약세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18포인트, 0.56% 내린 1975.4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06포인트, 2.06% 급락한 71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5% 넘게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위안화 절하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중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인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놀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투매, 과매도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높은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인민은행의 유례없는 위안화 가치 절하 조치를 미국과의 통화 전쟁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치솟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